나 스웨이 잘 잘 잘 잘 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오늘은 딱 저희 여덟 명이 모였는데요 네, 다 모였네요 아 왜 우리 여덟 명만 모였을까 화면 어디 갔어? 생기는 사람 있을 텐데 그분을 소환해 본다! 우리 주인공! 현진이 오늘 생일이라고 생일빵 맞았어 저기 뭐야, 어디 갔다 온다고 해서 아, 그래? 오늘 못한답니다 못했어 아, 아쉬워 놀랐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한 번 더 한 번 더 현진이 여기 있었네 네, 맞습니다 오늘 현진이 생일이죠? 네, 맞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즐거운 기름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한 번 더 한 번 더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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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일 축하해 맛있게 생일 축하한다 굿 그냥 주ое하지 저 고기 샀어 생일 축하한父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를 위해 Unless leer 제 사진 있는 걸 보고 어디가든 현진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현진이 셋도 먹었어? 먹었지 마자, 케이크 무려 세 개나 먹었는데 아! 진짜, 나 다 사네 형분이야 그중에 하나는 내가 뺏어 먹어야지 네, 그렇게 나도 같이 먹으면 좋겠어 생일 기념으로 뭐 약간 그런 소원이었던 거 있잖아 아, 물론 소원 말하면 안 돼 소원 말하면 안 되긴 한데 대충 어떤 느낌? 그럼 나한테 알려줘 왜? 현진아 난 또는 알려줘 봐 저희 팀이 딱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걸 손을 비웠어요 아! 달짝 끈다, 달짝 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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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현진, 현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다면서? 네, 맞아요, 저희 팀은 저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다 친구 좋죠? 네, 그리고 축하를 제가 처음 받았어요, 팬분들한테 맞아요 역사가 행복했겠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런 게 처음이어서 와, 정말 꿈인데 정말 우리 생일이 진짜 다 이렇게 모여있다 맞아, 진짜 앞에서 뒤에 모여있어 자, 9월생 내 손 들어 4, 10월 9월생 3명 9월생 3명 2주일, 2주일 8월, 8월 나 8월생 맞아, 8, 9, 10에 다 모여있고 3, 4에 다 모여있어 10, 10, 10 우리 10월 진짜요? 그리고 편지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예쁜다 그래서 다 읽겠습니다 다 읽고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거 안 읽고 선생님, 감사해 있네 감사해 하죠 내가 대신 읽어줄게 감사해, 바로 학교 간다 예! 정인이 자세, 정인이 자세 정인이 좀 깨우기 깨우기 정인이 슬픕니다 정인이 아니야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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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아인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인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인 뜻이 양정인 할 때 인인데 거기서 인을 하면 너무 평범해가지고 아인이라고 썼어요 영어로 아인 아인 뜻이 그 뜻이? 뜻이 이제 팬들 내한테 다 와라 내한테 다 와라 이미, 이미, 이미 약간 들어오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 분들 다 오세요 제 분들 다 오세요 제 분들 다 들어오세요 들어왔다 모든, 모든 걸 다 공주시래요 예외하고 있어요 아이엠을 받고 많이 날리지 그렇죠 분명히 더 받을 수 있죠 이 두 분 이 두 분 이 두 분 이 두 분 한 분 있습니다 한 씨 한 씨 한 씨 한 씨 한 씨 한 씨 민호는 어떻게 되었어? 저는 그 약간 그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지신 이제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민호라는 약간 민호 민호랑 비슷하게 했는데 민호, 민호, 민호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희스로 보면 조금씩 좀 그러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다 난 나도 알고 우리 팬분들의 마음도 다 안다 민호, 민호 민호, 민호 민호, 민호 민호 너 진짜 팩키자 아, 내가 알아 알아 Hey, 민호, you know?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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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봐봐 하하 아직 돈이 안 돼 있었어 우리 형 우리 돈이 안 돼 있었어 야, 얘기해야지 얘기라도 하지 당황스러웠어 왜 이리 와 너랑 아이컨택했는데 진짜 뭐라는 거지? 민호, 민호? 진짜, 야, 그런 거 되게 예상도 근데 편하게 되게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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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민호, 민호, 민호 난 좋은 거 같아 우리 한 씨는 어떻게 해? 한 씨 하나,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알았습니다 네 네 내가 헌려다 했다 왜? 네, 일단 한이라는 뜻은 제 본명이 원래 한지성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기요 이래요 다이요 네, 한지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인 한을 좀 따서 한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한 예명의 뜻은 제 뮤지션 생활에서 이제 한 획을 긋겠다 아주 당황스러워 멋진 주장 끝입니다 우라니, 우리 아티스트 다 됐어 막내, 이리 와 막내, 이리 와 어르신이 되겠어 근데 진짜 그 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뭔가 든든하고 멋있는 거야 맞아, 한 한 래퍼 한입니다, 저 한 래퍼 한입니다 다행히 딱 너네 이제 예명 딱 세 개가 외국분들도 외국분들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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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벌면서 제 이름이 되게 부르기 힘들 맞아 응 힘들어하는 게 맞지 그렇지 그래서 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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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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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잘 기억해 주실 거야 제 이름을 조금 많이 킹드 정리 그러니까 아이엠이랑 제 이름을 조금 좀 더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이제 쉽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한 거 같아 다 한 거 같아 다 한 거 같아 아무튼 새로 예명 축하드립니다 네 출발 자, 탈수에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쇼케이스도 쇼케이스도 잠시만, 쇼케이스가 며칠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어 또 며칠 남았다고? 5일 남았어 5일 남았어 5일 남았어 5일 남았어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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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인가? 4일인가? 5일 4, 5일 남았죠 이제 이제 4일이니까 5일인데 5일 5일 남았다 정말 괜찮은가 다들 오실 거죠? 강의 모두가 오세요 와야 해요 와야 해요 와야 해요 와야 해요 저희 엄청 많은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실망 안 시키도록 기대하고 좋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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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조회 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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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같이 나오는데 진짜 꼭 잘 챙겨 들으셔야 해요 네 꼭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 저희 앨범을 이제 약간 시크릿? 앨범을 사시면 시크릿 곡을 하나 CD ONLY CD ONLY 네 반죽 저희 전 멤버가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작사, 작곡? 네 작사 작사도 있고 그쵸? 작곡도 멤버가 있고 그래서 다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한 걸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앨범 자체 안에도 콘텐츠가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진짜 저희 집 저를 많이 먼저 해주실 거예요 나도 고민해야 되겠다 네 나도 고민해야 되겠다 나도 살아간다 근데 진짜 너무 그 대기 많잖아, 이번에 내물이 있지 꽉 차 있지 꽉 차잖아, 알차 맞아, 너무 차 정식 세트야, 정식 세트야? 정식 세트야, 정식 세트 정식 세트야, 정식 세트야 정식 세트 오케이 그럼 저희 댓글을 넣을까요? 네 저희 댓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이 여기 옵니다 고생 많이 여기 옵니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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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치즈 크림 치즈 크림 치즈 진짜 맛있죠 맞아요 진짜 맛있다고 맞아요 조금 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어제? 어제는 어제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언니 그 때 뷔 먹고 싶어요 그 때 땡큐 뷔 그리고 오늘도 생일이신 팬분들 계신다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이 우리 쇼케이스에 오신다고 저요 저한테 계십니다 꼭 돼요 같이 Very good 후회 안하실 후회 Very good choice Yeah Yeah, English? Very good choice 영어 좀 해주세요 Your English very well Your English very well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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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좋아, 그거 나쁘지 않네 귀여워 어떤 분이 내일 시험이 있으시다고 네 파이팅 4, 2, T 시험이 잘 하실 텐데 시험인데 잘하실까요? 시험 꼭 잘 볼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잘 볼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인가? 시험이 다르긴다면 아니지 시험 기간인가? 특징이 시험을 다르긴다고 학교가 뭐, 시험이란 건 다르긴다 이런 게 맛있는 거 저는 국에서 어? 그것 좀 있σα KCON 오신다 오,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저희도 엄청 기대돼요 KCON 엄청 기대돼요 엄청 기대돼요 같이 가요, 같이 많이 들어주세요 K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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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콘다 아니요 응원 받으세요 여기 있을게 잘해 응원법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기대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불안해요 야야야 기대할게요 어렵죠? 거의 팬피처링이죠 맞아 맞아 진짜 대박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힘이 넘칠 것 같아요 강아하고 행복한 분 강아하고 행복한 분 어떤 분도 뭐지? 애들 일명도 되게 맘에 들어서 하는 분입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이 진짜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한이도 좋습니다 강아 어떤 분이 I said the best 기대했습니다 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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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빈이 애교해야 하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고 갈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야지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찬빈이 약간은 얘 질려 이제 나 승민이 보고 싶어요 승민이 애교해 승민이 타이밍이 왔지 이민이 오랜만에 승민이 됐다 승민이 보고 창빈이로 한번 원적으로 봐야죠 그러면 승민이가 하는 그대로를 제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시 심리감사고 뭐가 괜찮아? 승민이가 애교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승민이가 애교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데 저한테 애교를 부르기 내 팀이 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네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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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이거 장빈이 형도 해야 돼 우와 처음 보는구나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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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까미가 생일 축하해 드리네요 까미가 까미가 랩 끝났어요 까미가 랩 끝났어요 까미가 까미가 부릅니다 생일 축하해 까미가 부릅니다 까미가 부릅니다 까미는 우리도 까미 보고 싶을까? 까미가 부릅니다 진짜요? 까미가 부릅니다 까미가 부릅니다 까미가 부릅니다 까미가 부릅니다 아니다 당기는 소리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정신이 진주하고 네 노래 축하해요 왜왜왜 현진이 생일인데 현진이가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현진이 애교를 보는 겁니까? 현진이 애교를 보는 겁니까? 현진이 애교를 보는 겁니까? 어? 아 생일인다 한번 하자 우리 팬분들을 위해 자 내려놓고 한 박자 치고 두 박자 치고 세 박자 마주 치고 하나 둘 셋 넷 아 오케이 왜 귀엽구만? 창민이 한번 더 보여주면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오케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 같아 할 수 있어 한 번만 한 번만 댓글이 댓글이 많이 달리네 사랑해요 아주 사랑합니다 예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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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은 굿나잇이라는데 안돼요 왜 자요? 오늘 일찍 점점 오늘 일찍 점점 네 뭔가 나온다는 얘기 뭔가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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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겠네 뭘까 우리 일찍 점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합니다 나 같으면 안 자 우리는 어차피 안 자 우리 어둠을 너무 좋아해서 주민이는 박한 거 되게 좋아해서 밤이 쉽고 어둠을 좀 즐기다 잘려 창민이 널 수 있어 잘생겼어 땡큐 땡큐 바로 이렇게 해서 네 다들 상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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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와 다들 너무 좋은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까지 우리 현진이 생일이라 또 앨범 또 뭐였지?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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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에이 갑자기 연습하러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연습하러 가고 싶은 거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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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IL 감사합니다